안녕하세요 꼬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투식량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틱코컬하고 찬물만 부어도 발열이 돼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기해서 사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줄을 이렇게 당기면 발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기해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종류 다른 거를 사서 제가 먹어볼 건데요 우선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전투식량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어이씨 이상하게 뜯었어 뜯어? 뜯어? 오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네요 어? 몰라서 이게 뭐지? 이게 전투식량 양념장 그 다음에 이거는 참기름 오 참기름까지 들어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이러고 10분간 기다리면 됩니다 10분간 여러분들 핸드폰을 하시거나 이렇게 컴퓨터를 하시거나 그러시면 돼요 저는 이제 기다리러 가겠습니다 찬물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스팀쿠커라는 걸 이용해 볼 건데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설명서가 이렇게 써있는데 설명서를 봐도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좀 헬멜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오늘 좀 지퍼랑 다 안 맞는 것 같아 지퍼가 이상하게 뜯어져 자 우선은 이걸 뜯고 오 약간 이거 그거같이 생기는데 손난로? 재질도 비슷해요 손난로랑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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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밑에 깔아요 이거 여기도 뜯는 건가? 오늘 좀 지퍼백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찬물을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물 긋는 선이 있거든요 우선은 찬물 한번 넣어볼게요 뭐? 아까랑 별반 다를 거 없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쨌든 찬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찬물을 넣었어요 제가 안타깝게도 지퍼팩을 뜯어버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입니다 투명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가 넣고 여기에 밀폼테 음식물을 넣고 종이컵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닦고 끓이길 기다려 봅시다 오 끓는다 대박 오 엄청 시계 뭐야? 엄청 끓어요 오 여기 여기 조그만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그게 나오고 있어요 스팀 수증기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 보이나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10분이 이거 구경하는 동안 10분이 걸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숟가락도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뭐지? 뭐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실패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익었어요 물을 좀 더 부어야 되나? 뭐지? 아무튼 기다려 봅시다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시간이 엄청 지났으니까 이거 한번 익었을 것 같은데 오 익은 건가? 무슨 소스지? 음 고추장 냄새 참기름도 한번 부어볼게요 쭉 짜서 예상컨대 약간 햇반 이런 거 인스턴트 음식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비볐어요 전투식량 처음 먹어보는 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싱겁지 않을까? 그냥 비빔밥의 약간 느낌 소스? 완전 비빔밥 소스? 야채도 엄청 들어있네 귀찮을 때 진짜 딱이겠는데? 적당히 매콤하고 참기름을 넣어서 그런지 약간 비빔밥 같은 느낌 아 비빔밥이구나 어쨌든 진짜 비빔밥 같은 느낌 진짜 비빔밥 소스 같은 느낌이 나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먹는 동안 시간이 다 돼서 한번 오픈해보겠습니다 좀 좀 두려운데 이거 엄청 뜨거운 거 아니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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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별로 안 덥잖아 아주 맛있게 익은 듯 합니다 지퍼백을 뜯어버렸는데도 아주 맛있게 익었어요 여러분 저 같은지 사지 마세요 참기름... 이상한 소리나 터질 것 같은데? 참기름을 쭉 짜서 비벼 볼게요 오 이거는 이건 확실히 여기 뜨거운 데서 끓여서 그런지 아까 이거 보시면 저거 아까 빨간 전투실략보다 훨씬 잘 익었어요 김도 훨씬 많이 나고 이건 좀 뜨겁게 먹겠는데? 약간 쇠고기 라면에 들어있는 쇠고기 같은 그런 느낌? 야채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근이랑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저거는 양념이 진짜 맛있고요 이거는 따뜻해서 맛있었어요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서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세계네요 신세계 이제는 제가 제일 기대하고 기대하는 기대했던 발열 도시락입니다 여기 1이라고 적혀있는 거를 여기서 뜯어볼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발열백 2부분에 발열끈을 장... 발열끈이 어딨죠? 발열끈을 못 찾겠는데? 발열끈이 어딨는 거야? 아 여깄네 이거를 아야야 여기 2라고 적혀있어요 숫자 2 딱 찾기 쉽게 2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당겨볼게요 제가 여기 2번이라고 적혀있죠 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당기면 되는 거야? 빼요? 빼는 건가? 빼는 거... 안 뜯어지네? 뜯는 건가? 뜯는 거예요?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이거 봐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빨리 나와요 이거는 이제 끝날 때 기다려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뜯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로 훅 나와버리네? 일어서서 10분 그리고 눕혀서 10분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이거 한번 좀 기대돼요 총 20분인데 뜯기만 하면 이제 데워진다 그래서 이게 진짜 편리한 거네 물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진짜 편리한 거네요 도깨비네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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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세요 10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눕혀볼까요? 짜잔 오오 나오니까, 좀 더 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기가 이거 보면 시작됐어. 시작됐다. 뭔가 시작됐어 이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 이거 풀로 올라왔어 오오오 아까 그 손난로 같이 생긴거, 이거 무슨 배개로 냈는데? 뜯어보면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이게 뭘까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거 봐요 촉각도 약간 그렇고 젖은 휴지같이 생겼어요 인체에 무해하겠죠? 얼른 얼른 10분이 되라 얼른 얼른 10분이 돼요 한번 뜯어볼게요 20분이 지났어요 여기 3번 있어요 1번 뜯고 2번 당기고 3번 차례입니다 3번 이거를 절취선에 따라서 아주 잘 분리가 되면 짜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거 같네요 약간 도시락 통 김치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볶음 김치 보니까 진짜 친절하네요 닭갈비 덮밥 소스요 설마 밥이 없는 거 아니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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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여기 밑에 숨겨져 있네요 이거 꺼내볼까요? 야채밥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이거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았어 자 이제 도시락을 뜯고 버리기 좋고 딱 간편한 일회용 용기가 완성됐어요 야채밥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약간 뜨겁네 뭐지 이게? 어떻게 된거죠? 뭐지 이게?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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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한번 담아볼게요 밥 이렇게 됐어요 보이시나요? 밥이 약간 죽 같은 느낌인데 아니 찰지다 그래야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소스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이어얼 오 3분 카레 같은 느낌이 확 나는데 3분 그거 닭갈비 소스 덮밥 뭔가 진짜 도시락 같지 않나요? 볶음김치 반찬도 있어요 친절하지요? 얼마나 친절해 볶음김치 반찬도 주고 제가 저는 밥 먹을 때 항상 반찬부터 먹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볶음김치? 색깔 약간 진짜 볶음김치 같아요 맛은 있는데 솔직히 좀 시다 확실히 쉬어요 제가 이거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봐요 야채도 되게 아까거랑 다르게 엄청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요 엄청 큼지막하게 음! 냄새도 좋네? 닭갈비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입이 작아서 크게 어휴 진짜 장난 아닌데? 완전 맛있다 진짜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데? 당근 크기 보세요 크기 당근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커요 앞에 거들이랑 좀 다르게 크기도 되게 큼지막하고 다들 어 이거 되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소스도 너무 맵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달콤해요 약간 밥통에서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찰진 밥이라고 그러나? 떡 떡 떡 땜밥?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음 자 오늘 전투심장 3개를 먹어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약간 3분 미트볼 같은 소스 느낌도 있고 건더기도 같고 이게 들어있는 것도 진짜 많았고 볶음김치까지 들어있었고 그랬으니까 저는 이걸 추천하는데 남는 건 쓰레기뿐이네요 남는 건 엄청난 쓰레기들 뿐 자 오늘 전투식량을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에 엄마가 밥을 안 차려줬거나 어디 놀러가거나 이랬을 때 요리도 하기 귀찮다 이런 전투식량 같은 거 챙겨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투식량이 칼로리도 엄청 높고 배도 금방 부르네요 생각보다 어쨌든 다음에도 또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이제까지 꼬르미였습니다 빠이 고맙습니다